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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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캉스 진짜 오랜만에 해 배우 파우치 기분이 이상해 좀 놀러온 것 같아 호텔에 왔지 섹하야 내가 너를 위한 메이크업 파우치를 가지고 왔지 어떤 색을 바르고 싶어 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어 이게 다 내 얼굴에 들어갈거지 너무 좋아 너가 바르고 싶은 팔레트를 골라 립도 되게 여러가지가 좋았어 어때? 설레지? 행복하다. 제일 하고 싶은 건 이런 계열인데 약간 코랄코랄하게? 근데 이게 내 얼굴이랑 안 맞을까봐 코랄이 이쪽 계열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화사한 거? 응응응. 오케이. 뭐 바르고 싶은지 얘기해주면 내가 조금 섞어서 발라줄게. 이런 느낌이고요. 아 이런. 일단 난 뭔가 첫 번째가 더 낫다, 두 번째보다. 나 립스틱 안 바르는데 진짜 오래됐어. 야 색깔 너무 예쁜데? 그치. 일단 이것 좀 발라보고 싶고 그리고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바르는 걸로 하자. 좋아 좋아. 아 너무 재밌겠다. 제 친구 세라에게 메이크업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라가 피부톤이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쿨톤이고 세라가 좀 더 따뜻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 안 쓰는 색조들을 오늘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랜드에서 새로 보내주신 건데 좋은가 안 좋은가 오늘 내가 한번 써볼게. 그래. 지금 피부 상태 어떠시죠? 원래 겨울에는 건조한데 여름이라서 좀 기름이 많이 올라와. 아 오케이. 자 앉아볼게요. 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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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서클 신경 써주세요. 이번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런 처리가 필요해.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살짝 보소하게. 진짜 나 여름에는 파우더 필수라고 다닌다. 보소하기도 하고. 어때요? 저의 세심한 손목 스냅이. 약간 의상도 그렇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섀도우 얹기 전에 눈두덩이에다가 파우더 추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올라가고 유지도 잘 되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로즈뱅. 이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 누가? 내가. 내가 쿨이잖아. 쿨한테도 잘 어울리고 웜한테도 잘 어울려. 베이스로 선택하면 진짜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서 펴줍니다. 이번에는 세라픽. 포렌코즈 데이지 색상이에요. 이거는 티슈로 한 겹 걷어내야 진짜 예쁜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틴트거든? 파티슈로 한 번 물어주세요. 네. 눈썹을 그려드릴게요. 나 진짜 눈썹 너무 못 그려. 자. 평소에 원래 눈썹을 어떻게 그리고 다니시죠? 일단 나는 그걸로 해. 섀도우. 응 섀도우 타입으로. 섀도우로 하면 좀 가장 편하더라고? 부드럽게 또 잘 그려지고. 응 그렇게 하는데 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눈썹 모양 잡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나도 메이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눈썹인 것 같아. 아 그래? 평소에 제일 잘 쓰는 색조가 뭐야? 나 금빛. 아 막 골드브라운 약간. 어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나는 화장을 시도를 못 하겠어. 새로운 색조를? 일단 화장을 한다는 건 어딜 나간다는 거잖아? 응. 근데 괜히 했다가 망하면? 또 굳이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또 망치면 괜히. 그날 하루 종일 사진도 안 받을 거고. 그렇다고 나는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진 않거든. 굳이 연습을 하면서. 아 맞아 맞아. 굳이 흥미 있는 사람 아닌 이상. 시도를 많이 못 했지. 인정. 나 좀 잘 그린 것 같아.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나도 남의 눈썹 그리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서. 오늘 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차분하게. 괜찮은데? 옆에 잘 그린 것 같아요. 야 피부가 엄청. 뭐라 얘기해? 깨끗해 보여? 얇은데 좋아 보여. 그치? 그게 저의 손기술이거든요. 얇은데 좋아 보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세라는 또 브라운 계열 잘 어울리니까. 야 우상 올라가는 거 무조건 맨날 보면서 따라한다가지고. 머리 색깔이 지금 갈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염색을 시켜줍니다. 겨울을 살짝 살려주고. 어머 예쁘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머지. 머지. 내가 너 때문에 머지 알게 됐잖아. 그 틴틴트 너무 너무 잘 썼어. 맞아. 나도 지금 잘 쓰고 있어 아직도. 내 인생 틴트야 그거. 인생 참 많이 건지겠는데 오늘 민정. 자 그렇다면. 세라가 고른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게. 롬앤의 팜파스 가든인데요. 좀 코랄코랄해요. 근데 세라가 지금 오늘은 이런 색조를 원해서. 얘를 한번 써볼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언더 반짝이. 언더 반짝이. 아주 좋아. 애교살 반짝반짝하게. 네. 일단은 베이스 섀도우를 먼저 깔아줄 건데. 너무 화사하면 조금 부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먼저 발라볼게요. 발색은 예쁜데 좀 가루날림이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눌려볼게요. 화사하게 예쁜 코랄 색상으로 올라왔어. 부드럽게 올린 다음에. 밝은 코랄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사실 완전 라이트 톤. 좀 가벼운 색상이 잘 받는 그런 피부톤이 아닌 이상. 요런 좀 밝은 섀도우 색깔만 깔면은. 되게 눈이 부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살짝 부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라인이랑. 다른 음영 섀도우 색깔로 누르면서. 이제 잘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언더를 같이 연결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이게 좀 디테일이 살아 보이거든. 그리고 언더에 이렇게 화사한 색깔 발라주잖아. 다크서클 잘 안 보인다.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진짜 꿀팁이야. 그치. 뷰러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알지. 살짝이라도 찝힐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해. 물 피하시죠? 뜨거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날 못 믿는 것 같은데. 괜찮아. 눈을. 까 뒤집겠습니다. 살짝 점직듯이. 눈골이 내려줄까? 올려줄까?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이렇게 해줄까? 자연스럽게. 오케이. 붓 타입으로 눈꼬리 그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알지? 알지? 오케이. 한쪽 그렸고요. 그리 진하지 않은 브라운 색상을.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좀 살살. 발라서. 깊이감을. 한번 샥 줄게. 지금 조금 더 깊이감 있는 브라운 섀도우를.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살짝 더 발라줬어요. 이 제일 진한 색상을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그린 위로. 살짝 블렌딩 하듯이 풀어줍니다. 약간 골드 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얹어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변짝반짝한 룩을 원했으니까. 자, 이렇게 눈두덩이에 펄도 얹어줬고. 눈 밑에 밝혀주는 단계인데요. 눈 위로 떠주세요. 컨실러 펜슬로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로 눈 밑에를 좀 밝혀주면 되게 훨씬 눈이 좀 깨끗하면서 좀 트여 보이는 느낌? 이 옆에 가운데에 코랄 펄과 함께 섞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예뻐요. 정말? 진짜 예쁘다. 눈 화장해서 마스카라 빠질 수 없지. 됐다. 됐고요.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쉐딩이에요. 왜냐면 얘가 되게 안 뭉치고 모르게 잘 발리더라고요. 얼굴 외곽을 살짝 쳐주고. 얼굴이 작으셔서 더 칠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음영을 주면은 사진빨이 훨씬 더 잘 받더라고요. 완성되어 가고 있어. 오늘 바를 블러셔는 내가 픽한 거. 라카의 얼루프 컬러. 이런 색상인데요. 약간 코랄 핑크? 이 색깔 예쁜 것 같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예쁜데. 음. 풀어도 될까? 어떻게 고데기를 한 번 하고 와? 셀프로 또 이제 헤어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아주 화사한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가장 마음에 든 거 알지? 피부. 피부 마음에 들어. 여름이니까 좀 화사한 룩을 원해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아주. 음. 어때요? 느낌이 아주 청순하고. 예쁘지 않나요? 완성. 역시. 나 앞으로 혼자 화장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마음에 들죠? 완전. 집에 있었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지금 엄청 완성도가 높아. 네. 100점이야. 100점이에요? 네. 끝. 그러면 우리 이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하자. 약간 예쁜 척 타임. 이걸 봐야 되지? 네. 네. 나도 뻔뻔하게 해드려요.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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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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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나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복숭아. 복숭아? 좋아 좋아. 아이 가서 뭐. 왜 지수 그냥. 빨리 가자. 아. 배가 너무 불러. 나도. 갑자기 아이싱 쿠키가 먹고 싶어. 링글레 사랑해 어때? 되게 굵어 부잣집 따님 같아 It's all right! 싫어 It's all right You don't even feel game CUT ,